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촉촉한 봄비가 실록을 깨어나게 하는 4월 13일 총선 투표날 김성수의 오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해서 일본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3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설립이 됩니다 임시정부는 같은 해 9월 10일에 각지에 설립되어 있는 다른 임시정부를 흡수 통합해서 통합 임시정부로 발전하게 되죠 줄여서 우리가 임정이라고 부르는 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정부가 4월 13일에 태어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임시헌법을 제정했고요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그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시 왕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임시정부의 출발을 바로 이 신록과 같은 청년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서 각 지역의 교포 천여 명과 신한 청년당이 주축이 돼서 29명의 임시의정원 재원의원들을 모았고요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신록들이 이 봄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에는 신록과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너무나 없다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총선에서 새롭게 당선되는 의원들은 바로 이 신록들 같이 4년을 보내시길 기원하고요 부디 마음은 신록과 같은 그런 의원들이 많이 선택이 돼서 새로운 출발을 투표를 통한 새로운 혁명을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득합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송창식의 내나라 내결회입니다 대한민국 투어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4월 13일 김성수의 오늘 순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브리핑 있고요 그리고 정가 산책 시간에 지금 현재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순조로운지 그리고 분위기가 어떤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긴급한 진짜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강정평화영화제 우리가 이미 조약골 프로그래머하고 함께 강정평화영화제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강정평화영화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갑자기 석유포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관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황진미 문화평론과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사 퀴즈 대신에 오늘은 투표라고 하는 말로 이행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치있는 이행시 한번 받아볼 텐데요 가장 재미나고 또 산뜻한 그런 이행시를 올려주시는 분께 연극 티켓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서울연극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대학로에 가시면 마로니의 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작품들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작품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진행되고 있는 작품을 여러분들께 티켓 두 장 선물로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목은 다몽리 미상번지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으로 강원도에서 진행됐던 레드 컴플렉스와 관련되어 있는 해프닝을 다룬 작품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연극 티켓 두 장 드릴 텐데요 우리 김일아 아나운서 투 당황하셨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표 표현하자 사랑해 정말 멋진네요 굉장히 재치있는데요 투표 제가 본 투표 관련된 이행시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운을 띄워주세요 투 투표 안 했는데 표 표 나나?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투표 안 하면 표 납니다 그리고요 투표 안 한 다음에 책임 당신이 지실 겁니까? 투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뉴스 브리핑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투표 이행시 어떻게 하시는지 다들 아셨을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첫 뉴스는 일단 정오까지 투표율 별로 높지 않네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20대 총선 유권자 4,210만 398명 중 882만 6,179명이 투표에 참여해 2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25.4%보다 4.4%포인트 낮은 것이며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18대 총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23.8%보다도 2.8%포인트 낮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로는 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돼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12.2%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에서부터 합산돼 반영될 예정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지원과 각 당의 공천잡음 등의 사전요인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저하된 데다가 굳은 날씨까지 맞물리면서 초반 투표율이 예상보다는 높지 않다면서도 사전투표 등의 결과가 합산되면 지난 19대 총선보다는 높은 투표율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추세를 볼 때 오늘 오후 6시에 투표를 마감하면 50%대 중후반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일아 아나운서하고 내기를 했었어요 60% 이상과 50% 어쨌든 투표율이 높지 않다 예상보다 높지 않다는 거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낮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남양주에서 투표소가 실수해가지고 유권자 7명이나 정당 투표를 못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를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6시쯤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저법 제15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으나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유권자 1인당 총선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 명의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 명의 인쇄된 투표용지를 못 받은 것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실수여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특정한 손가락 표시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증 사실에도 이런 손가락 표시해서 올리면 특히나 SNS에 올렸다가는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위를 반복한 유권자가 드디어 연행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오늘 술에 취한 남성이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을 이용해 특정 당을 지지하는 행동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44분쯤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중리1 투표소 앞 노상에서 김모 씨가 손가락으로 특정 당을 지지하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김 씨는 특정 손가락을 편 채 흔드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투표관의 만류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작 투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 행위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할 때도 처벌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의 무덤으로 불리는 게 출구조사입니다 특히 총선 출구조사가 그렇게 불리는데 이번엔 마칠 수 있을까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해와동 동성고등학교 동성 100주년 기념관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협회와 KBS, MBC, SBS 3사로 구성된 방송사 공동예측 조사위원회는 253개 전 지역구에서 2500개 이상 투표소를 추출해 출구조사를 시행합니다 방송 3사는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정당별 예상 의석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거구별 표본 크기가 작아 예측이 어려운 출구조사는 지난 총선에서 127석의 민주통합당 의석수를 마친 방송사가 없는 등 지난 5차례 총선에서 모두 예측이 크게 벗어나 여론조사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각 지역구마다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구에서 표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출구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출구조사는 6시에 발표해야 되니까 4시 이후에는 조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때 많이 몰려서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번에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됐는데 지금 보면 중앙선거안위에서 부정투표 혹은 부정개표의 의심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표는 안전한 건가요? 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미래를 좌우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내 표가 과연 안전하게 지켜질까 의심하는 글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달굽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논란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사전투표함이 보관되는 각 지역 선관위 253곳에 CCTV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예 시민들이 투표 감시자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인 시민의 날개는 시민의 눈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앱을 다운받은 시민들이 각 투표소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을 보면 곧장 신고 버튼을 눌러 알릴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시민의 눈에는 손잡이가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 등 15건의 문제점이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총선 당일에는 공면선거 네트워크에서 700여 명의 개표 참관인을 투입해 전국 150여 곳의 주요 선거구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배부한 개표 참관인 참관 활동 매뉴얼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휴대폰 등 촬영기기를 준비하고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PC 입력 담당자가 보고용 PC에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까지 매 단계마다 철저히 참관하는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사실 사전투표함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의지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시도가 있더라도 철저히 종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의원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엉뚱한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소속 후보 어떻게 복닥시키느냐 이런 것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20대 총선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향후 4년간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할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가운데 10석 이상도 가능해 보이는 무소속 후보들의 생화는 이번 총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공천파동으로 시끌했던 새누리당은 유승민, 대구, 동구울 후보를 비롯해 강길부, 김태환, 권은희, 류성걸, 안상수, 윤상현, 이재호, 조혜진, 주호영 후보까지 현역만 8명에 달하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 후 복당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시 탈당한 강승규, 구성재, 임태희, 조진영 후보 역시 당선되면 복당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무공천 결정된 유승민, 이재호 후보와 함께 강길부, 김태환, 안상수, 주호영 후보 등 현역 의원들은 탄탄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대체로 생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의 구성재 류성걸 후보는 각각 진박, 추경호, 정종섭, 새누리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혜진 후보 등 나머지 무소속 후보들도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과는 별개로 공천에서 사실상 버림받은 이들은 다시 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당이 무소속 후보들의 복당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공천을 주도했던 친박계가 여전히 탈당 인사들의 복당 불가론을 고수하며 강경한 모습입니다 총선 이후 복당 문제를 두고 다시금 친박계와 비박계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유승민 후보는 복당과 관련해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여성 MC가 메르스 의심 진단을 받은 걸로 확인됐는데 이 상황은 좀 더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 꼼꼼하게 리서치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김일아 아나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운로드하기 별점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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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